띠용 끝났어? 더 없어요? 더 없어? 더 없어? 뭐야! 아 깜짝이야! 나 진짜 들어갔어 뭐야! 뭐야! 아 친절하게 또 오토피버 걸어주시네 원래 아까 수동피버 미션이었는데 그렇지! 이렇게 끝날 리가 없지! 어 뭐야 뭐야! 살기만 하면 되나? 조건이 없는데? 진짜 미쳤다 진짜 와... 그리고 이걸 치는 나도 미쳤다 이거 뭐지 이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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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구분이 안 돼 노트가 구분이 안 되잖아 어 뭐야 아... 결국 넣어주셨구나 내가 진짜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 수장풀버전 10버튼 제발 넣어달라고 수장풀버전 10버튼 제발 넣어달라고 수장입군 10버튼 제발 넣어달라고 미션 나오는 거도 하신걸 대관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... 아... 아 너무 어려워요 만장에서 어... 아... 아이고...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웃겨가지고 오 뭐야 택했다 택했다 뭐야 이거 팔 버튼 강화판 약간 팔 버튼을 좀 꼬았는데 쩔인템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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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워 malware 클리어 야 이거 미션 하나에 몇분 걸리는 거야 10분 걸리나 와... 오... 하... 진짜... 아 웃겨... 아... 진짜 아 웃겨... 빙빙빙빙 어어어 오우 와 gamb 이에에이 최종 미션입니다 아 아이 씨 랭크 랭크를 보여주는게 좋네 이거 S랭하면은 할 수도 있겠다 아 닫겠습니다 이거 연습돼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